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건 좀 봐주실래요? 예? 뭘 봐요? 저희 집에서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? 왠지 꼭 오늘만 기다려온 것 같아. 사랑해. 나 자기 사랑하는데 자기 건 아닌가? 양단을 걸치겠다는 거냐 지금?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야. 둘? 내 자랑 왜 식냐? 술 마셨어. 순만 마셨냐? 어때? 잠도 잤어. 잤다고? 잤다고? 결혼하고 애나 봐라. 지가 어디 가나 지금. 결혼하자. 덕후 씨랑 난 너무 달라요. 결혼해. 그래도 해. 늦게 들어오다. 괜찮다니까. 고박도 하지? 그런 것 따니 상관없어졌냐고. 천만에. 여보. 잘 있어줘. 여보. 내가 보고 싶어서 꼭 참았죠. 응. 잘 지내줘. 빨리 찍어줘. 여보. 여보. 여보라. 끝내줘. 빨개붓고 비맞는 기분이다? 아내는 여전히 가끔씩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내를 믿지 못할수록 나는 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. 나 할 말 있어. 응. 나 사람 있어. 결혼하고 싶어. 뭐야? 효지자고? 아니 아니. 그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싶다고. 더? 그 사람하고 더? 사랑이 나무치니? 그. 하나를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배가 되는 게 아닐까? 사랑. 내가 무슨 별을 따달래? 달을 따달래?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. 차라리 별을 따달라고 그래. 왜 별을.